스마트폰 전자신고 방법 스마트폰 전자신고 방법 아이디 패스워드, 지문 인증의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 버튼을 선택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신고 납부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에 종합소득세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기본 정보가 조회되며 주소지 전화, 휴대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운 버튼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인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종교인 소득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미 제출된 지급 명세서가 있는 경우 소득 명세에 표시됩니다. 소득 명세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수정하려면 종교인 소득 명세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수정 사항이 있으면 선택한의 체크 후 선택 수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수입 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수정한 후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추가로 입력할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입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종교단체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수입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후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종교인 소득 명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용할 소득 명세를 체크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적 공제 명세를 선택합니다. 인적 공제 명세 세부 내역이 펼쳐집니다. 추가로 공제할 인적 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추가 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인적 공제 대상자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추가로 입력할 인적 공제 대상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관계, 공제 대상 여부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를 확인하고 입력 완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인적 공제 항목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소득 공제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납입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공공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 금액은 개인연금저축 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출자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계산 버튼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입력 창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선택합니다. 소득 공제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세액 공제 명세를 선택하면 세액 공제 화면이 펼쳐집니다. 기본 공제 자녀 및 출산 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항목별 도움말을 참조하여 자녀 세액 공제 항목을 각각 입력합니다. 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 공제 항목에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선택하면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종교인 소득 연말 정산 시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있으면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표시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기부금이 있으면 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입력 창에 기부처 등록 번호 및 기부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시 세액 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준 세액 공제 및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외국 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외국 납부 세액 공제의 계산 버튼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입력 창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입력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내 사항을 읽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합니다. 환급 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증 하단에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에 신고 내역 이동을 선택하면 접수증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하면 모바일 스마트 위텍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제출된 후 신고 기한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제출한 신고서 접수증 및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으로 제출된 것만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종교인소득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